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안녕하세요 김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패드 드라마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방금씩 만드는 거 만들어 가자 합니다 자 만드는 일을 마쳤습니다 주석척하러 가자 합니다 안녕 나탈리아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 지수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해요 괜찮습니다 고마워 괜찮아 여기 스팸 건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갑니다 모든 숫자엔 빨갛게 늦게까지 하고픈 거 하고 다 잤다고 느낄 때쯤 숨을 고르고 일어나다 괜찮다고 과감한